으흠 이번엔 갈바나다 한 4번째인거 같은데? 그렇지 그렇지 아!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어제 깨진거 이거 살려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2억을 썼죠 파일의 베돌아 점점 비싸지는구나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살리고 강화 아 강화를 눌러 그렇지 일단 살리고 으흠 스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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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v 스페 를 훈 이번엔 갈만하다. 한 네번째인거같은데? 그렇지 그렇지 너이스! 일단 왔스! 수공이 오르기 시작했스 수공이 오르기 시작했스 7% 7% 박이현을 7% 아! 아 좀 그렇다 아 벌써 끝났네 아 아 아 아 벌써 끝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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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다시 도전하는걸 이거 백원 다 썼네 아 어 이렇게 쓰면 130억이죠 한번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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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케이 오늘은 오늘의 2차 도전 여기서 마치자고 하하하하 데일서 다시 하자 135 125억 날린거죠 오케이